조선왕실 고유의 장태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종대왕자태실 태봉한 의식 재현행사가 지난 30일 오후 2시 서울 경북궁에서 열렸습니다. 세종대왕자태실 태봉한 의식 재현행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태실인 세종대왕자 태실에 안치될 왕자들의 태를 경북궁에서 장태지인 경북 성주까지 봉환하는 의식을 재현하는 행사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2024 봄 궁중문화축전과 연계해 진행했습니다. 재현행사는 경북궁 교태전에서 세태의식, 강령전에서 태봉지 낙점 및 교지선포, 태를 누자에 안치하는 의식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에 소재한 세종대왕자태실은 세종대왕의 큰아들인 문종을 제외한 18왕자의 태실과 원손인 단종의 태실 등 모두 19개의 태실이 집단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왕자태실이 완전하게 군집을 이룬 유일한 형태입니다. 이병환 군수는 세종대왕자태실 태봉한 의식을 재현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생명존중 사상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장태문화의 산실인 세종대왕자태실의 가치를 널리 알려 그 세계적 가치를 빛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며 이번 행사에 이어 5월에 개최되는 성주참회 생명문화축제의 태봉한 행차 재현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박석규 기자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박석규 기자입니다.